감사합니다. 어우 그래요. 이야. 이렇게 또 우리 한혜슬 씨를 좀 보여주십니다. 일단 또 역시 좌측부터. 네. 좌측부터. 네. 좌측부터. 네. 좌측부터. 다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자. 한혜슬 씨. 한혜슬 씨가 우리 미기쇼에 출연하신다는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댓글냐면. 도대체. 언제까지 예쁘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동감을 받으셨습니다. 예쁘게 한참 한번 보시죠. 한참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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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선데이통신 편집장. 지수연력의 한혜슬 씨 모시겠습니다. 예슬 씨 가운데도 하십시오. 예슬 씨 가운데도 하십시오. 어우 그래요. 야. 이렇게 또 우리 한혜슬 씨를 좀 보여주십니다. 일단 또 역시 좌측부터. 네. 좌측부터. 예슬 씨. 좌측부터 멘트를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한혜슬 씨. 한혜슬 씨. 한혜슬 씨가 우리 비기쌌에 출연하십니다. 하는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댓글냐면. 도대체. 언제까지 예쁘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동감을 받으셨습니다. 예쁘게 하트 한 번 해주시죠. 하트 한 번. 네. 보십시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모습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 아기씨.